빨래를 널자마자 비가 오네요 많이 빨래를 널자마자 비가 오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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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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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밥 먹으러 갈게요. 멕시코에 헬라가 우리나라에 대학가에만 만들었어요. 지금도 거의 대학까지는 있어요. 확실히 시험이 끝나서 이제 사람이 없어요. 도서관에도. 그래서 저도 이제는 다시 12시 전에 공부 마치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오전 공부를 오전 공부를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. 오늘 몸무게가 드디어 73kg대로 됐는데 이제 비포 애프터 영상 때문에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72kg까지. 저렇게 열심히 연습하면 분명히 더 잘해지겠죠. 내일은.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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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..